안녕하세요 교통과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화물,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노란담바 운영하시는 운수종사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4시간 교육받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보수교육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죠. 교육 안 받고 미수 되게 되면 30만원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받게 되어 있죠. 일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벌써 연말 다가오고 10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받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아마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아마 오늘이 돼 있죠. 보통 미루시는 운수종사자분들 심리가 어떠냐면 12월달 가서 받으면 되지 어차피 1년 365일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월달에 교육받으러 많이 가세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이벤트들 한 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화물보수교육 또 여객보수교육에 출강한지가 올해로 벌써 7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교육도 해드리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여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드립니다. 일단 그 12월달에 교육을 들으려고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연수원의 교육을 들으려면 예약이 필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예약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금 10월 중순인데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벌써 다 마감되어 있죠? 11월달 초까지는 아마 거의 마감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인천교통연수원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교육 예약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오늘 10월 13일인데 11월 초까지 화물보수교육은 이미 마감이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어? 이게 아닌데? 하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제 여차해서 11월 교육을 예약을 못하게 되면 12월달에 재수가 좋아서 예약을 한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를 연수원에서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챙기셔서 예약을 잘 해놓으시고 멀리까지 가셔서 고생하시는 교육비도 내고 이렇게 힘들게 다녀오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라고 팁을 전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만약에 인천 사시는 분이 인천교통연수원이 마감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교통연수원이나 서울교통연수원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수교육은 전국이 호환이 되니까 이수중만 있으면 다 이제 나중에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근데 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타시도도 상황이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쪽도 이미 벌써 마감되고 벌써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자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연말까지 가지 말고 연초나 휴가철 이때 이용해서 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시는 게 최고고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10월달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미리 하셔서 10월이나 11월 중에 교육을 마무리해 놓으실 수 있으면 아주 해피하죠. 혹시라도 12월달이라도 예약이 걸리게 되면 할 수라도 있으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재작년까지 경기도교통연수원 출강했었고 올해 초까지 서울교통연수원 출강했었거든요? 지금은 인천교통연수원만 나가고 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매년 있는 에피소드죠. 재작년 연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재작년 연말에 제가 화물보수교육 출강 강사였어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제가 책도 쓴 사람이라서 화물보수교육 강사고 올해는 버스 쪽 보수교육 담당하고 있어요. 화물 쪽은 하고 있을 때였어요. 12월 마지막 교육 돼가지고 나갔는데 인천교통연수원에 1700분이 오시는 걸 봤습니다. 1700분이요. 인천교통연수원이요. 3층 대강당이 430명이 정원이고 1층, 2층 다 열어도 700명이 다예요. 훌로 들어가면 700명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1700명이 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뭐 아수라장이 없겠죠. 뭐 말할 필요도 없겠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화물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걸어오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뭘 타고 오셨을까요? 막 25.5돈짜리 덤프트럭에 사다리차 펌프카 이런 거 타고 오신 겁니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거기. 아 지금 생각해도 대단했습니다. 그때. 아침 9시 교육 시작인데 8시 반부터 이제 접수 오픈하거든요. 오신 분들 확인하고 이제 강의장으로 올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벌써 주차장이 차고 넘쳐가지고 아침부터 예약 안 오신 분들도 막 넘치고 막 예약 안 하고 예약 취소된 거 당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걸 바라고 오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일 때 뭐 교통 당연히 마비 다 되고요. 경찰차 막 다 오고 난리났었어요.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미리미리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생업에 바쁘시고 힘든 상황이신 건 제가 잘 압니다만 미리미리 좀 챙기셔서 받아놓으시면 여러분도 고생 안 하시고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고생 안 하시고 연수원 계신 분들도 고생 안 하시고 서로서로 회피한 거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교육 예약하셔서 받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운수정서자 여러분 중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빨리 해당 시도 혹은 광역시의 교통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예약부터 하십시오.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예약을 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화물보수교육하고 여객보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고생하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화물보수교육이나 여객보수교육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때는 선구독 선좋아요 하신 다음에 문의를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